엑소옥7입니다. 1995년 1월 17일 일본 간사이 지방의 고베시에서 7.2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고베 대지진 혹은 한신아와지 대지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당시에 사망자가 6,434명이었고 부상자가 4만 명, 이재민이 20만 명이었습니다. 1923년 관동 대지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진 지역이었습니다. 진앙지는 고베시 앞에 아와지 섬이고요. 그 당시에 1995년 1월 17일이었는데 1월 17일에 영향을 주려면 분명히 1994년도에 지진들이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1994년도에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도를 보면 지금 뉴질랜드에서 6.1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94년 1월 3일 날 10시 24분에요. 그 다음에 페루에서 6.9 브레고리 라인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시작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미얀마의 지진에 여기가 뭐냐면 이 운남성 윈란 중교 윈란과 미얀마의 이게 참 미얀마가 희한한게 물론 아프가니스탄과 그때 당시에 동일본대지진 역시도 그리스와 아프가니스탄도 참 희한하게 순간 사이사이에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미얀마 역시도 그때 3월 2011년 3월 24일 날 7.0의 강진이 있어서 사망을 많이 발생했는데 이때 당시에도 동일본대지진 발생 동일본대지진 발생 후 14일 뒤에 미얀마에서 7.0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민남성과 거의 붙었기 때문에 중국도 영향이 있고 동일본대지진을 그냥 단순히 브레고리 환태평양 조사인데 하나만으로 보기에는 없었다는 영향 자체를 물론 브레고리가 여러가지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 알루산 열도 알래스카 캘리포니아 산암드라스탄층 중미 프레어리콜 기타 국가들 남미 남태평양 바누아투라인 대만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이 대부분 영향을 줬겠지만 그 외에도 이러한 미얀마 같은 국가들이 영향을 줬을 확률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6.1이죠. 동일본대지진도 7.0의 강진이 2011년 3월 24일날 미얀마에서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얀마에서도 계속 지진들이 발생이 되고 있고요. 4점대 이상입니다. 진원의 깊이든 약 10kg 정도는 낮기 때문에 어느정도 충격서를 예상되고 있고요. 미얀마가 여러가지로 상처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94년도에 95년 1월 7일 고베 한신대지진 고베 한신대지진 일명 고베 대지진 이곳에 영향을 주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지금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역시 지진이 났죠. 여기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캘리포니아에서 6.7 브레거니 환태평양조산대가 같이 꿈틀거리고 있는거죠. 인도네시아 6.8 파페야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전에 방송을 해드렸죠. 파페야하고 투알이라는 곳 파페야에서 두번 연속 지진이 났었고 세번째 지진이 바로 투알에서 났었죠. 투알은 오늘도 제가 보니까 투알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거의 항상 지진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꼭 봐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휘지 6.7 인도네시아 7.0 이렇게 이런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1995년도 1월 17일 고베 대지진 일명 한신아와지 대지진 6434명이 사망을 했고 이재민이 발생을 했고 4만명의 부상이 있었고 다음에 1923년도 관동 대지진 이후에 가장 큰 피해를 일본에 줬던 고베 대지진이 전에 이렇게 영향을 환태평양 조산되면 미얀마까지 영향을 준 겁니다. 이렇게 계속 영향을 주죠. 인도네시아 6.0 뉴질랜드 6.0 솔로몬 역시 여기 또 나오죠. 남태평양이 6.1 바누아투 6.9 역시 바누아투가 2월 12일 이렇게 바누아투 계속 바누아투 바누아투 7.0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누아투 지금 2월 16일 6.0 바누아투 7.0 바누아투 지금 6.9 인도네시아 6.9 이런식의 강진들이 계속 발생을 하면서 1995년도에 일본 고베 대지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뉴칼레도니아 얼마전에 로얄티에서 7.7 강진이 있었죠. 뉴칼레도니아 6.5 6.3 또 바누아투 6.4 계속해서 또 바누아투 6.0 그리고 통과 역시 6.1 계속해서 피지 7.6 이렇게 특이한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남태평양의 피지에서 7.6 나왔습니다. 6.0 계속해서 지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서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겁니다. 혼슈 6.4 이런 것도 혼슈에서 6.4가 때리는 것도 안좋은 현상입니다. 시그널을 항상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2월 13일 혼슈 7.3 강진이 안좋은 과테말라 6.5 이런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과테말라 화산이 2개나 폭발했고요. 이렇게 해석해서 인도네시아 6.5 계속해서 파피아닉이 6.7 나오죠. 6.7 파피아닉이 계속 두 번 연달아 나왔죠. 바누아투 또 나왔습니다. 통과 항상 나오는데 필리핀 계속해서 바누아투 아르헨티나 6.9 전체적인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중미 파프 프레토리코 니코라 과테말라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쿠릴렬도 러시아까지 터지는 멕시코도 터지죠. 타이완까지 타이완이 항상 이렇게 띕니다. 타이완 토끼잖아요. 6.6 그래서 타이완을 항상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겁니다. 타이완 6.6 타이완 6.2 이거 보나마나 이란 화리안 헝춘 세 군데 중 하나일 겁니다. 미얀마 미얀마 또 터졌죠. 미얀마를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미얀마에서 또 지진이 터진 거예요. 이렇게 미얀마에서 6.5 강진이 터졌습니다. 5월 29일 94년도 미얀마까지도 일본에 영향을 준다는 물론 확실하게 환태평양조사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영향을 준다는 어떤 것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인도네시아 6.5 6.6 64년도 7.8 6.6 6.5 대만 6.4 콜롬비아 6.8 계속해서 8점이 볼리비아 8점이 볼리비아가 8점이에요. 지금 브레고리가 완전히 요동을 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볼리비아 8점이 콜롬비아 6.8 이렇게 어떠한 6점 볼리비아 6점 힐리핀 6.2 계속 나오죠. 이렇게 뉴질랜드 6.8 이렇게 요동을 치고 바누아투 7.2 6.7 러시아 7.3 바누아투 미얀마 6.1 구릴렬도 러시아 그래서 우리가 산타쿠루즈 6.2 6.2 6.2 계속해서 바누아투 타이완 6.8 바누아투 계속 나오죠. 구릴렬도 계속 나오죠. 러시아 고베 1번 대지진 나기 얼마 전에 보시면 러시아의 구릴렬도에서 지진이 계속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최근과의 연관성 지금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 나오죠. 구릴렛도 7.3 구릴렛도 6.7 아르헨티나 6.0 피지 계속 나옵니다. 아르헨티나 6.0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최종대가 북마리아나 마지막으로 북마리아나 항상 북마리아나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북마리아나 6.3 북마리아나 그리고 오가사와라 이지제도 오가사와라 본인 안의 지진이 났죠.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배는 이지제도 오가사와라 다음에 북마리아나를 봐야 된다. 북마리아나를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12월 31일 날입니다. 북마리아나를 마지막으로 12월 31일 날 새벽 12분 25초에 자정에 6.3의 지진이 난 이후로 95년 그 다음에 95년 1월 17일 날 고베 대지진 일명 한신아와지 대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